프레미엄 곡은요, 2019년 왕중왕전을 준비했습니다. 이 왕중왕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트로피의 색다름이겠죠. 어? 왕다름이 있죠? 색상이 뭐죠? 금색이죠. 아아 골드 컬러! 우리가 얘기할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하네. 탐나 탐나! 예. 자, 불회의 최다 우승! 최다 트로피 보유자! 불회의 승부사입니다. 최다 트로피 보유자! 불회의 승부사입니다. 정정아 씨 나오셨습니다. 정정아 씨는 매년 왕중왕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. 대단하신 분이에요. 트로피도 있으시죠? 사실 우승 트로피에 욕심이 없거든요. 근데... 또 시작이다. 생각해보니까! 아... 그럼 그냥 욕심 있는 사람 좋지다! 아니, 아니, 아니. 금색이 없어요. 금색이 없어요? 일단 15개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제가 15개를 채우고 싶었던 게 이제 5, 4, 3, 2, 1이 딱 돼요. 그리고 놀라운 게 이쪽 면도 5개고 여기도 5개고 여기도 5개고. 아, 그러네. 완벽하게 대칭이 딱 맞아가지고. 완벽한 삼각형. 지금 신이신 얼굴 좀 살짝 봐주시래요. 되게, 되게 약오르네요. 아니,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. 오늘 왔는데 금색으로 되었는데 너무 예쁜데. 오늘 목표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. 오늘은 좀 욕... 우승에 욕심이 조금 납니다. 우승에 욕심이 조금 납니다. 오, 처음이요. 전설이 직접 나와서 이거는. 그러니까요. 저거 역대 끝판칙 아닙니까? 어, 맞다. 그, 이렇게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...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? 오늘의 역사. 기대해보겠습니다! 네, 파이팅! و, 3, 4, 4, 3, 4, 4, 1